오늘 초래 저희가 되게 신청을 많이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저희끼리 얘기를 하면서 하체를 할까말까 고민도 했고 근데 다시 마음을 정말 다잡고 이렇게 좋은 성적을 뗄 수 있게 돼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마음 가져가주고 우리 멤버들에게 너무 고맙고 저희 항상 사랑해주시는 멤버들에게 너무 감사하다고 사랑해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너무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